1층은 저기 진흥원이 있어요. 이 밑에는 웹툰 스타트업을 해서 만화를 좋아하고 만화를 통해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만화 회사들, 만화 작가들, 또 그런 VR이라든지 이런 여러 기업하고 작가 그룹들이 같이 모여서 여기서 한 500명 정도 일하고 있어요. 있는데 여기 이두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명한 만화가들이고요. 여기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저희 3층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마 이게 CJ그룹에서, 여기는 그냥 일반 회사에 있는 만화 그룹인데 CJ가 이걸 사버렸어요. 웹툰 돈을 주고 사가지고 회사들이 콘텐츠가 필요하니까 이런 조그만 회사를 비싸게 사가지고 자기 곁에 두는 거예요. 조금만 인기가 좋다고 하면 다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드라마 만든 건데요. 거기가 지금 여기가 여기 있을 정도면. 최근에 유명해진 드라마는 전부 다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든 거예요.